안녕하세요 rk 김학렬 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. 그런 관계로 악기 연주를 많이 못합니다.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마우스 피스와 뇌가가 꽉 끼워져있을때, 여러분들은 어떻게 뺍니다? 여기를 잡겠죠? 그리고 막 비틀어 뺍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다 망가집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이렇게 합니다. rk는 엄지를 끼웁니다. 끼우고 이걸 빼냅니다. 끼울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.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, 비출라 같은 마우스 피스는 여기가 굉장히 작죠. 구멍이 작습니다. 그걸 끼우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끼웁니다. 그러면 결국은 여기 고음 나오는거 다 망가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입어넣으십시오. 넣은 다음에 입어넣으십시오. 다 들어가도 이상없습니다. 어때요? 좋아요? 여러분들 500원씩 주셔도 됩니다. 여기까지.